시작! 너무 맛있다 지금 저희는 아침에 머리를 찾아봅시다 먹고 있고 아 그거 하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디가세요? BAC 안장 동만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괜찮아요 괜찮네 우리의 이성할 양식 날씬하면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먹는 것의 부대로 움직입니다 당연한 소리라 지금 회장님이 귀를 잘못 드셔갖고 그러네 지민 잔뜩 짜증난 정현진이 어? 아니요 아니요 대장님은 쪼리를 신고 지금 등반을 아 그래요? 넘어와야 돼 저는 이제 어프로치 하다가 뻗어서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배고프죠? 이걸 먹어야 돼 간헐짝 간식 끝 멀티 말고 마지막 저기가 어디냐 자연히 꼬자실래? 헤헤 헤헤 얼굴 탈까봐 가리는 거예요? 네 목이 타면은 네 지금 여다들이 안 좋아 어? 그건 뭐예요? 저희 중간하는 영상 아 유튜브 유튜브는 아니고요 중간하는 영상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모니크 사용으로 멋있죠? 그라미 짜지만 벨트는 잠그지 않습니다 왜 안 잔 거? 내가 답답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네스라고 합니다 하네스? 네 하네스를 최대한 아 꽉 해야 돼요? 네 최대한 꽉 해서 허리도 사실 완전히 꽉 해야 되는데 무게를 딱 받을 수 있도록 아 A적이 없는데 잘못된 A였던 적이 없어요 음 지금 아까 저기 보고서 여기 조용하지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에 오셨어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 얘기하는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게 10A다 이거 걸어놨네 근데 아네 박 아 네 이거? 아 이거? 음 10A가 뭐야? 9A 9A 숫자가 높을수록 쉬운 거에요? 어렵죠 아 어려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11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거 얘랑 아 써 있구나 저렇게 일어나 뭐야 일어나 저긴 아기네 일단 두 개 아기랑 일어나 10 11이구나 아기랑 어느 날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 막 오면 약간 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룰 룰요? 누가 이렇게 미리 걸어놓으면 물어보고 써야죠 물어보고 누구 건지 모르니까 선점하는 건 안 되고 선점은 안 되고 아 선점은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걸어놓은 거라서 안 하면은 빼는 게 맞죠 실내 환장에서 겹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애초에 겹치지 않게 길을 내놔서 빌레이 보는 사람 여기 지나갈 때는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여기 여기 근데 되게 땀냄새 요건 뭔가요? 이거는 빌레이 기구인데요 빌레이 기구 한 사람이 올라가고 있으면 밑에서 줄을 잡아서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손은 고인들께서 나중에 한사라고 하면은 저울로 저희가 써도 돼요 여기 앞 코스 해도 되나요? 지금 쓰신? 이렇게 걸려있어서 이걸로 그냥 써요? 아니면 저희 걸로? 저희 걸로? 아 어떻게 해? 교체 말고 저걸로 써? 어 좀 빼고 있어 잠깐만 여기 짐 다 내려야 돼 근데 자리가 좀 비좁긴 한데 상관없긴 한데 상관없긴 한데 근데 자리가 좀 비좁긴 한데 여기 일어나 여기 일어나 두 개나 가져올어 두 개나 가져올어 여기는 약간 실내랑 다르게 상처도 좀 쓸리나 봐요 많이 상처가 남죠 많이 상처가 남죠 옆에 옆에 돌치하는 거 같아 너무 화끈어 나도 내보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안 될 거면 너 같애 하다가 안 될 거면 하지마 하하하 뭐? 아 여러분 매듭법 많이 알겠네요 많이 알죠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는 하드프리 크게 많이 없어 살짝 멀티피치 같은 데 가면은 더 많은 매듭 필요하고 한 줄 하나밖에 몰라서 일단 하드프리 보기 좋은 친구죠 한 번 더 하자 이런 거 등산학교에서 배운 거야? 응 당시에는 그게 생각이 없었지 밥은 잘 몰라 진짜 또치 zaun 재미있어 주택 연 Krist 광장 너무 천NER 찍어줘요? 찍어줘요? 찍어줘요. 찍어줘요. 무릎으로 하는 거 봐. 와 진짜 너 나빴다. 왜? 지금 물 보호됐거든. 아 맞아. 아까도 뭐 하던데. 용 많아. 자빠지잖아. 앉아 빠지니까 손이 빠지지. 거기 아니 너무 올릴 필요도 없이 자빠지면 할머니 빠져야지. 어렵다. 왼손 자리를 몰라서 그래. 왼손 자리를 알려줘. 야 왼손 자리를 몰라서 그래. 야 왼손 자리를 몰라서 그래.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걸 못 해. 피디 뭔데. 오버행이고. 오버행이고. 거기가 오른발. 거기가 오른발. 그러면 밟고 올라설 때가 있다는 건데. 오른발. 일단 거기에다 올라서 봐. 손이 있는 데가 왼발. 열심히 하네. 올라서 자마자 발 벌리고. 안겨. 안겨. 안겨 진짜 짜증나. 왜? 생일 선물 받은 거야. 왜 저 안경이 신뢰도를 떨어뜨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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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겠어. 응. 줄까? 응.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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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5시. куда 다른 곳을 다해봅시다? 오 1BC plus. 너무 예쁘다. 멋있다. 어딜 멈세를 데리고авай. 한 번 더 해볼려 볼까? 아니 오른발을 올리면 너무 좋은데 비용 무너질 거 같잖아 무너질 거 같아 오른쪽이 완전 쏠려가지고 나 뽑히는 거? 응 나 뽑히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짜 근데 불안해? 응? 불안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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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발 Adams 출발 미장 우와 우 다시 데려올래? 아뇨 아 어렵지가 않은데 왼손을 붙이니까 아우스로 돌아오고 오른발 아우스로 들어가 이 손은요 1초밖에 안 내면 돼 배꼽 앞에? 응 하아 가자 가자 난 일반튀김인가? 똑같은거 버릴 순 없잖아 내가 있는거 먹어야지 난 근데 먹을만한데? 야! 공용하는 중이야 귤을 빼고 싶어? 응 가봐야지 지금 영랑 음식하는거니? 아니요 일단 하고 뺀다 사람이 해봐야자 그래 잠깐 쉬지? 잠깐 쉬지? 이쪽 갔다가 오면 돼 저기 안나와? 어 갔다가 오면 돼 왜 이렇게 남가잖아 왜 이렇게 오른만 보고 양이 남가는 거지? 나는 다 그래 다 그래 남자는 지가 알아서 잘해야 돼 누가 감춰지도 않아 그래도 영랑 그 대장보다 낫잖아 그 대장보다 낫잖아 저기서 그 중심 잘 맞아서 가면 오늘도 잡고 어떻게 그 못 걸을래? 스웨프를 어떻게 걸어? 어? 흔 여기서 탑러핑으로 해서 올라가서 걸어야지 아아 괜찮은데? 탑러핑으로 해서 계속 걸면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떨어져서 내려가야지 깔끔한 눈물이 해야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도전해볼까? 오케이 근데 저 마지막 세번째, 네번째 탑대로 해가지고 레이백하고 레이백? 몰라 튀어나온 건 레이백 할 수 있을까? 빌레이를 첫 빌레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까지 해? 지금 민중기님 첫 빌레이 하고 있고요 정현준님 지금 프리솔로 하고 있습니다 네 ㅋㅋㅋㅋ 없는 거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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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빠가 빌레이라서 내가 약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안 걸어지네 엄마는? 엄마는 뭐해?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어 근데 빌레이가 괜찮은데? 뭐해요?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깐 뭔가 이상해 그리고 눈도 이상하게 나올 거야 네 발을 먼저 올려 서먹지 앞에 있잖아 가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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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아 어 발벅이 맞아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줄에 의지해서 가지고 자세가 요염한데 어 거기까진 아무것도 아니여 텐텐텐 텐텐텐 텐텐텐텐 나 그냥 못하는 걸로 하자 내려간다고? 네 한번 더 해봐 거봐 일어나 일어나 어이구저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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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거봐 오 아 진짜 진짜 그거는 잡지 말자 응 아 아 그거 걸어줘 잡히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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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수애베요 안 돼. 다시는 그대로 하지 말고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다섯 해 봐요. 거기서 내릴 수 있어? 그 말은 너도 해야 된다는 말이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영상 많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이 얼마 줄거든요.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산발이 됐어요? 그래요? 나 뭐 미사 왔어 너무 무서웠어 줄 빼요? 어? 줄 뺄게 줄을 왜 빼? 응만이 이제 선등해야지 마지막 키게 걸리게 해줘 첫 키게 걸리게 해줘 나! 오빠 조심해 오빠 조심 오빠 왼쪽에서 오오오 야 저거 뭐 붙이네 첫 키 어 맞아 그렇게 했지 안보여 왔는데 아 여기는 지금 LA 치킨 관악역 40년 1981년에 오픈했구요 지금 본점과 본점 두개 있는데 여기가 본점 너무 맛있어요 탈이 얼마나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응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행히 틀고 진짜 맛있어 다행히 바다 reviv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